네, 세팅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엠카운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식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SM, 이제 이수환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SM 가족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특히 ANR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써주신 우리 민영이 형,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시즈니 여러분. 와우. 시즈니 그리고 모든 우리 응원해주신 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NCT 멤버들까지 전부 이 상을 우리 같이 받은 거니까. 와우,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위를 차지한 NCT U의 앵콜 공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요일 너머원 키폡 절쇼 엠카운트.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시즈니 만두. Thank you. 드리마까스. 만두 진짜 깔려. All right. All right. Let's go. What? What? 내 요리 떠나려 해요. All right, 다 마음 같은 곳이. You're gonna call me the down button and I hear. All right. 시간이 부족하잖아, so now we all not. All right. 자유롭게 come join me, come join me. 아니면 이런 꿈을 펼쳐버리지. What's up, boys? 시작됐어, 양호 같은 start. I can do this all day, 하루 종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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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넘어가 down, 딱히 하얀 멘탈. 하얀 멘탈. 우린 이미 다른 차원 따를 레버야. Start, we gon' die. Yeah, yeah, yeah. It's the one. One, two, straight, go. Hey. I can do this all day. Break it up, break it up. Oh, yeah. Get out. 시간 아까워, 아까워. 그려놓고 넌 뭘 살게, 비가 오기 있던 아키파woil. It's gonna be alright. Son of my damn. Make a wish. Woo, whoo. Wish you. Make a wish.